자 우리 22번째 추구집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청일안원이요 해왈고범지라 여기는 하늘천하고 바다해자하고 대구를 만든 거예요 하늘은 푸르고 푸르러 일안원이요 한 마리 기러기가 멀리 날아가고 여긴 멀원자하고 밑에 있는 더딜지자하고 대구가 된 거예요 해왈고범지라 바다가 넓고 넓어서 고범지라 외로운 돛을 달고 가는 그 배가 터디고 터디게 가는 것 같더라 그렇지? 바다가 가까이 보이면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다가 넓으니까 배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마찬가지죠? 하늘이 넓고 넓은 파란 하늘에 어두컴컴 해지려고 할 때쯤 됐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외롭게 쭉 날아가고 있다 화발 문장수요 화발 문장수요 화발 문장수요 월출 장원봉이라 월출 장원봉이라 네 여기는 꽃화자 필발자 꽃이 핀다 월출 꽃이 피는 거는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월출 달이 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니까 같이 시점을 같이 해서 꽃하고 달하고 댓글을 했네요 문장수요 꽃은 눈장수에서 피고 눈장수를 하나로 명사를 보세요 월출 장원봉이라 달은 장원봉에서 나오는구나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산 이름이 장원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이거지 달은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불리는 문장수라는 꽃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문장수에서 꽃이 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유색 황금눈이요 유색 황금눈이요 이화 백설향이라 이화 백설향이라 여기도 참 대꾸가 기가 막히게 됐지요 유색 버드나무색 이화 백꽃 황금 노란 금 백설향 흰눈 색채 대비를 잘 된 구절이에요 눈자는 예쁠 눈 고을 눈 향은 향기롭다 그런 뜻이에요 유색 황금눈이요 버드나무 빛은 황금같이 예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버들잎은 푸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버들잎이 처음 나올 때는 황금빛처럼 노랗게 피었다가 햇볕을 받으면서 서서히 파란해져요 이화 백설향이라 배나무꽃은 흰거 다 아시죠 배나무꽃은 흰눈처럼 생겼지만 향기가 나더라 원래 흰눈은 향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나무꽃은 백꽃은 흰눈처럼 하얗지만 향기가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녹수구전경이요 녹수구전경이요 청송학후병이라 청송학후병이라 병자는 병풍병자에요 녹수구전경 갈매기가 탁 날아가려고 할 때 앞에 파란 불은 갈매기가 그걸 아마 보고 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지 우리 거울을 보듯이 파란 물은 갈매기 앞에 있는 거울이고 청송은 학후병이라 흔히 우리 학을 그림을 그릴 때 뒤에 소나무 배경을 착 그리잖아요 그렇듯이 파란 소나무들은 학의 뒤에 있는 병풍이더라 여기도 앞전자 전경 뒤후자 후병 이렇게 댓글을 한거지 그죠 그리고 갈매기부자 학학자 이렇게 명사대 명사끼리 이렇게 댓글을 한거고 물은 물 물은 물인데 파란물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푸른 소나무 이렇게 댓글이 된거죠 자 한번 읽어볼께요 어 천청이란 원이요 해왈구 범지라 화발문장수요 월출 장원풍이람 유색 황금눈이요 이화 백설향이람 녹수구 전경이요 정송하구병이람 녹수구 전경이요 정송하구병이람 아멘